자 오랜만에 또 달맞으러 나왔습니다. 지금 바로 앞에 오페라가 보이고 여기 저 담너머에.. 야 안가니까 자꾸 까먹네. 무슨 찜질방 하나 있는데 예전에 자주 가던. 찜질방이 하나 있고 이 길은 안암 3차 반석 1차 100세 등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 길은 쭉 가면 문텐로드 산책로랑 연결되면서 안암 1,2차 동부 문스타 선이 있는 그 길입니다. 오늘 보실 집은 여기 웰컴하우스 2개 동인데 저기 뒤에 있는 동에 방 하나 방 하나 거실 하나 방 2개 거실 하나 짜리 집을 보여드릴거고 가격은 500에 40, 1000에 50, 1000에 60